지금 첫번째 여럿시에 학생이 와가지고 밖에서 서성이 나가서 들어온 거 같고요 먼저 이제 두번째 학생 오기 전에 이 학생한테 먼저 집중할 수 있으니까 진도를 먼저 쭉 빼주고 그 다음에 언니가 여기서 같이 한다면 같이 하고 한다면 다시 한다면 다시 하고 그렇게 할게 그리고 이거는 왜냐면 선생님이 아이를 많이 할 때 돌아가면서 봐줄 때 내가 못 봐줄 때는 이걸로 먼저 집중하고 있어도 되거든 이따가 내가 방법을 좀 알려줄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도 많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놀아주는 거 같다 여러분이 어떤 그런 거 같지 않나요? 나중에 두 번째는 이걸로 뒷면이 없어진다 오징어,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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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